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8현 습지를 비롯한 금호강 일대의 자전무 도로와 산책로 조성이 추진 중인데 자 이 환경당국은 법정보호종이 3종 서식한다는 조사를 했지만 환경보호단체는 9종이 확인됐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삽질도 그만하라며 목소리를 높여서요 한상훈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소장 일본에서 수달이 멸종된 게 밀력포획이 아니라 하천 개발로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며 야생동물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개발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해서요 네 그 해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게 자연인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성비 있고 가신비 있는 정책은 아닐지요